자존감, 자아존중감이 0이 되면, 0이 되면 어떻게 될까? 0이 되면 살가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영혼을 털리는 부분이죠. 자아존중감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건 삶과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자아종체감을 만드는 시작에 누가 있냐? 부모님이죠.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고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많은 상담 심리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아종체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시거나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이 인간이 대인관계 그리고 상처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이 자아종체감이 발달하기 위한 진짜 꼭 알아야 될 비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아종체감은 제가 이런 단어를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아개념이 자아존중감으로 발달하고 존중감이 자아종체감으로 발달해서 본인의 상처를 받지 않은 단단한 자아가 되는 건데요. 우선 자아개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아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예요. 긍정적 자아개념, 부정적 자아개념 많이 들으셨거든요.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해야 존중감으로 갑니다.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단계, 자아개념이 단계에서 자아가 그냥 멈춘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 것과 나쁘게 생각하는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요? 이 시기가 언제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자아개념이 형성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건 초등학교 시기에는 내가 나의 자아를 길러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를 들으면서 나의 자아가 발달된다는 거예요. 너는 진짜 괜찮은 애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난 괜찮은 애구나. 너는 진짜 별로인 애 같아 그러면 정말 나는 별로야 어쩌지 이러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의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냐,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부모죠. 이 아이 양육자, 초등학교 단계까지 양육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나를 좋게 봐야 존중감으로 가는데 이게 형성되지 않으면 존중감으로 안 가죠. 그러면 내가 나를 중요하다는 존중감의 단계로 가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냐?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도 상대평가를 합니다. 남에 비해서 내가 어떻다? 남에 비해서 내가 높다, 낮다? 남에 비해서 내가 이쁘다? 남에 비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 그러니까 타인과의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시기예요. 유치하죠, 이 시기가. 예를 들자면 묻지도 않는데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보다 더 이쁘지롱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너보다 공부 더 잘한다?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보다 더 부자다?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항상 남과 나를 비교하는 단계가 이들한테 있죠. 그리고 남과 비교한다는 것은 남의 말, 남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시기죠. 그러면 초등학교 단계만 이게 있냐? 아니요. 여기서 그냥 여기서 더 발전되지 못했을 때, 발달되지 못했을 때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보다 지기가 높다. 갑질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내가 회장인데 너 내 밑에 있잖아. 넌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높거든? 내가 너보다 더 부자야. 어린이나 성인이나 굉장히 유치한 느낌을 주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자아 개념 단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눈치를 많이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을 많이 한다. 자아 개념이 내가 나를 좋게 보게 발달하게 되면 존중감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게 발달하지 않으면 존중감으로 못 넘어가서 아까 성인의 경우에도 굉장히 유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발달하는 시기가 언제냐? 재미있게도 중학교 정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정도의 시기에 자아 존중감이 발달을 하는데 이 시기에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강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정체감과의 차이점은 나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무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인권. 나의 소중한 이 단계 있죠. 나의 이 소중한 나를 건드리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엄마의 애가 막 따져요. 엄마는 나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엄마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엄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사사건건 침해를 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엄마가 얘기를 해요. 너도 나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니? 그럼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 얘기를 왜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의 인권이 소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나의 인권을 침해했고요. 제가 날 너무 불편하게 하고요. 제가 나의 이런 소중함을 얘가 건드렸고요. 그래서 애가 자고 있을 때 선생님이 깨우면 쌈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이 왜 욕하니?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엄마도 저를 이런 식으로 깨우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깨우느라고 툭 치잖아요. 그러면 왜 제 몸을 치시나요? 이거 인권 침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존중감이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니까 상처는 안 받지 않겠냐? 아까 자아개념 단계와 마찬가지로 심한 상처를 더 많이 받는 단계다. 왜냐? 이들이 항상 고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발하고 따지고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나 중요한 사람 100인데 나를 건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존중감 단계에서 굉장히 어른도 존중감 단계에 머물러서 정체감으로 가지 않았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진짜 피곤합니다. 이 사람한테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고발합니다. 당신이 아까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건드렸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아요. 도움을 주게 되면 그 도움을 준 거에 대해서 네가 날 강요하였다. 진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 얘가 너무 막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진짜로 본인이 그렇게 굉장히 심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이들이 착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이들이 자아 정체감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아 정체감은 어떻게 발달하나요? 자아 정체감은 역시 존중감이 내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해야만 똑같아요. 아까 내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해야 존중감으로 왔잖아요. 내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해야만 반드시 정체감으로 갑니다. 정체감으로 가게 되면 이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너와 나가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듯이 너도 그가 그럴 수 있고 나도 이럴 수 있고 내가 그한테 어떤 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나는 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다. 나는 나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슨 지적질을 심지어 나에 대해서 고통을 주기 위해서 말을 해. 너는 이렇고 일부러 막 괴롭히려고 해. 그래도 그래서 뭐 어쩌겠어. 내가 네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냥 나는 난데 어쩌겠어. 여러 명이 모여서 내 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 뭐 싫어하나 보지 뭐 어떠겠어. 나는 그냥 나니까 이게 바로 자아 정체감인데요. 자아 정체감의 핵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날 좋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나라는 거예요. 나의 외모가 이렇고 나의 성격이 이런데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 이 부분은 좀 시정해야 되겠지. 내가 성적이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고 학력도 내가 뭐 좋지 않고 이게 그냥 나 나 자체이기 때문에 이 나를 그냥 나는 나라는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내가 좋게 생각한다든지 나쁘게 생각한다든지 내가 중요한 사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은 단계예요. 내가 중요하지 않고 말 것도 없어. 그냥 나는 나니까. 이 단계가 바로 자아 정체감의 단계인데요. 자아 정체감의 단계에서는 정말로 강합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보통 이거는 보통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연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자아 정체감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편하게 지내는 사람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은 상당히 고통을 받거든요. 받지만 내가 편하게 참고 배려하면서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 다시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단계부터 이 발달 단계가 이어져야 되는데 초등학교 단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아 개념이 바로 자아의 싹이거든요. 자아 정체감의 싹인데 이 자아 정체감을 만드는 시작에 누가 있냐. 부모님이죠. 아까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내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되지 않으면 존중감, 정체감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나를 칭찬하면서, 긍정적으로 칭찬하면서, 인정하면서 키웠는지 아니면 나에 대해서 매사에 지적하면서, 지적질을 하면서, 혼내면서 부정적으로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아이가 자아 정체감, 나중에 상처받지 않는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 애의 영향을 굉장히 미친다는 거죠. 모든 부모는 사실 자식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부모가 애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정신적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TV에 나오죠. 정말 드물어요. 모든 부모는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내 간을 빼주고 죽어도 유일한 사람. 내 간을 남편할 때 빼줄 수는 없지만 하나가 사라진다면 제가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들한테나 딸한테나 안 그렇거든요. 자식한테는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자식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은 이러세요. 갑자기 저랑 대화를 하시고 나서 집에 가시면 이래요.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런 얘기 좀 하시지 마세요. 다 싫어합니다. 애들도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휴, 또 시작됐어. 뭐 또 들었네. 엄마가 어디 가서 또 강의 듣고 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휴, 그랬구나. 이랬구나. 엄마 다쳐서 많이 아프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공감이 아니야. 그냥 공감하는 것을 스킬로 배우는 거죠. 이게 아니라 진짜로 자식한테 시그널을 보낸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그래요. 햄버거 이런 거 정크푸드라고 건강이 나쁘다고 먹지 말라고 엄마가 못 먹게 해. 그러면 아빠는 몰래 어느 날 햄버거 하나를 사왔어. 주머니에 막 넣어가지고 야, 야, 이리 와, 이리 와. 야, 엄마, 엄마 왔게 이리 와봐. 이쪽으로 와. 걔 방에 가서 조용히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아휴, 너 먹는 것도 애가 귀엽냐. 막 이거 있잖아요. 진짜 빨리 먹어. 얘가 먹었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이 음식은 보약이다. 아빠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것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야. 애가 밥 먹을 때 엄마도 옆에서 그냥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거. 애가 지나치게 귀여워. 뭐 이런 말이잖아요. 애가 아, 왜 그래 엄마. 막 이렇게 할 때도 아, 귀여워서 그래. 너무 귀여워서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번씩. 그런 말 한 번씩 해주는 거. 그냥 애가 저쪽에 있을 때 부부가 짜고 하는 거야. 한 번씩 이런 거야. 애가 저쪽에 있을 때 둘이 이래. 애가 클수록 이뻐. 막 이런 건데 애가 듣는지 뻔히 알면서도 마치 안 들리는 것처럼 둘이 크게 대화를 함으로써 아이가 들을 때 엄마, 아빠는 정말 날 사랑해. 이래야 준중감이 발달하고 튼튼한 남이 절대 견딜 수 없는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자아 정체감이 발달할 수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실 일의 첫 번째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정말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